신생아 돕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어나더클래스의 챌린저 누굴지 안녕하세요 연어침입니다 나는 아이를 보면 되게 좋아한다라는 멤버가 혹시 또 따로 있을까요? 너무 좋아요 아이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생아들에게 필요한 각종 물건들이 들어갈 신생아 기측 박스라고 합니다 짠 액션 포즈 하나만 하나 둘 셋 실패 안녕하세요 연어침입니다 열악한 보건 환경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사망하는 신생아들이 무려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기부에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름과 저희 여자친구의 이름이 함께 있는 기부증도 드립니다 기부에 동참해주시는 분들께는 여자친구가 엄청난 선물을 드립니다 다른 사이트에 접속해주시거나 전화로 걸어주시면 기부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챌린지 언어다 플러스 여러분 함께해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